윤석열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덤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 행사 축사에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면서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도 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났습니다.